강서 문외회관 지난 29일 가로공원로 문화의 거리에서 강서 문외회관 건립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강서 문외회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공연장, 갤러리, 연습실, 문화 강의실 등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인 강서 문외회관은 화곡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기존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핵심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